상품관리 두번째 시간인데요 상품관리 첫번째 시간에는 상품 등록하는거에요 여기 등록 조회 수정 삭제 그리고 두번째는 이 등록된 상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홍길동 입력하고 이 사과하면 앞에서 등록했던 DB에 있는 테이블을 참조해서 사과의 가격을 가져오는게 이게 핵심이에요 사과의 가격을 가져오려고 하면 앞에서 보면 상품이 두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과 1500원 뭐 거봉 4000원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사과라고 입력을 해서 가격을 이렇게 가져오는거에요 사과라고 이렇게 해서 가격 1500원을 가져오는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출력 형태로 출력하는거구요 자 그러면 이게 앞전에 했던 쪽에 DB 클래스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부터 앞쪽에 했던 DB 클래스에 뭐를 넣어줘야 되느냐면요 이 부분 셀렉트 F라고 되어있는데요 기존의 셀렉트하고 좀 차별하게 제가 이름을 좀 바꿨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사과가 들어가요 그죠 포도가 들어가면 포도의 가격을 알아내는거구요 사과가 들어가면 사과의 가격을 알아 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사과가 들어갔다 하면 가격이 정수형이죠 그래서 여기 뭘로 바꿔줘야 되요 리턴해야 됩니다 이건 리턴형입니다 보이드형이 아니고 리턴형이에요 사과의 가격을 리턴 해주니까 밑에 리턴 값이 있습니다 이게 프라이스 이게 1500원이 나와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1500원이 나오는데 이게 1500원이 정수잖아요 1500이 자 그럼 이 쿼리를 볼게요 셀렉트 프라이스 프롬 SP 웨얼 SP 네임 SP는 테이블이구요 SP 네임 여기서 보면 SP 네임이 사과라고 우리가 던졌으니까 사과의 프라이스를 가져가라 가격을 가져가라 이 쿼리잖아요 이 쿼리 문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프라이스가 지금은 일단은 초기화를 해야 되요 왜냐면 이거는 멤버필드가 아니고 안에 함수 안에 메서드 안에 이렇게 서는다 있기 때문에 이건 지역변수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초기화를 해야 되요 안하면 안되잖아 그래서 영어로 일단 초기화를 해놨구요 그 다음에 얘는 물음표가 들어가니까 동작 퀄입니다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가 되구요 첫번째 물음표에 우리가 여기서 사과라고 던지면 여기 사과 여기에 사과가 들어가는거죠 사과를 넣고 검색을 하는겁니다 그러면 리절드 스웨트에 어떤 값이 들어갑니까 요거 프라이스 요 부분을 요 테이블을 참조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줄이죠 그러니까 여러줄이 아니니까 왈은 돌릴 필요없이 아레스넥스트 한번만 값이 있으면 한단계만 내려가서 이 사과 프라이스 가격은 요건 자료형이 인트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를 합니까 인트라고 하죠 인트 겟인트에가 요기 가격이 들어가요 1500원이 그러면 이거 다 닫고 난 뒤에 1500원이 들어간다 하면 여기 가면 넣는게 아니고 넣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에요 뭐예요 리턴을 해줘야 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밑에서 리턴 자 요 그 다음에 요기만 바꿔주면 돼요 지금까지 첫번째 탭에서는 첫번째 탭에서는 셀렉트 F라는 메서드만 잘 만들어 주면 돼요 이제 두번째 탭으로 넘어갑니다 두번째 탭에서는 우리가 어 판매 관련된 클래스를 만드는거에요 판매 클래스를 만드는데요 여기 보시면 판매 클래스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여기 그 다음에 상품명 수량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과 가격이 얼만지를 알아야 되요 사과 가격이 얼만지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가져오는거에요 dbs 가져오는거 아까전에 리터넷죠 프라이스 dbs 읽어가 리터넷는 값이 요기 들어가 요기 이 프라이스에 그래서 1500원이란 값이 요기 들어가요 이 프라이스에 요 프라이스에 들어갑니다 요거 그러면 멤버필드가 뭐가 필요합니까 프라이스가 또 필요하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7개 곱하기 1500원 해가 토탈 계산해야 되요 그래서 멤버가 요렇게 있어야 되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입력받기 위한 객체 인이 있고요 그럼 여기서 입력받기 시작하죠 이름 홍길동 상품명은 뭐가 됩니까 사과 그러면 수량은 사용자가 입력하니까 요건 정수로 바꿔야 되죠 자 그러면 좀 전에 만든 셀렉트 F는 어느 클래스에 있습니까 db1 클래스에 있어요 왼쪽에 있는 요기에 db1 클래스가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db1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발생시켜야 돼요 왼쪽에 있는 db1 클래스를 발생시키면 드라이버 로딩하고 커넥션까지 일단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이제 설계했는 메서드를 다 땡길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있어요 인서트도 있고 셀렉트도 있고 델리트 업데이트 그 다음에 셀렉트 F까지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db 클래스로부터 셀렉트 F를 땡겨오면 우리가 여기다 뭐 집어넣는다 상품명 넣는다 했잖아요 뭐 사과다 하면 여기에 이제 1500원이라는 걸 리턴해가 여기에 집어넣죠 그러므로서 여기 1500원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계산을 해줘야 되죠 1500원짜리 사과를 몇 개 샀어요? 뭐 7개 샀다 그러면 1500 곱하기 7회가 토탈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는 뭡니까? 여기 사람 이름 들어가니까 뭐 입력한 대로 홍길동님 상품명은 사과 갈로열고 7개 가격은 토탈 계산했는 가격 얼마입니다 자 그럼 이 위에 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위에 있는 클래스에 판이라는 인스턴스를 생성하고요 여기에서 최종적인 걸 찍어주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를 호출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보면 여기에 홍길동 자 상품명 포독 아 사과? 사과로 먼저 해볼게요 사과 수량 7개 자 그러면 홍길동님 사과 7개 한 개당 가격 1500원이거든요 곱하기 7하면 10,500원입니다 이게 나왔어요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어떤 게 있어요? 거봉이 4,000원이죠 거봉이 4,000원이니까 다시 실행합니다 그러면 김철수 김철수가 이번에는 거봉을 삽니다 수량이 아까 4,000원겠죠? 4개 사요 김철수님 거봉 4개 영원입니다 어? 이게 왜 영원일까? 한번 볼게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거봉 4개입니다 이 프라이스가 제대로 안 되면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왼쪽 탭에서요 프라이스 0 이고요 여기서 리턴 받습니다 거봉이 없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도로 바꿔서 그럴거예요 보세요 맞죠? 이게 포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시 포도로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김철수 김철수 포도 금액도 바뀌어 있을 겁니다 볼게요 금액이 5,000원이에요 5,000원이니까 여기서 엔터치고 수량은 4개 5,000원짜리 4개니까 김철수님 포도 4개 가격은 2만원입니다 이렇게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요 이거 없는 상품인지 있는 상품인지를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있는 상품 내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어떤 상품이 있는데 상품을 선택하세요로 이렇게 바꿔주면 사용자가 있는 상품을 선택을 하는데 좀 전같이 거봉을 삭제했는데 있는 줄 알고 입력하니까 어떤 뭐예요 잘못된 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